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인 영어의 남현승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영어 구문독해 인강 파트 7 개념 진도와 해석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파트 6에서 조동사 파트에서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조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조동사 종류에 맞춰서 완료실자랑 합쳐졌을 때 어떤 해석적인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봤었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좀 약간 이거 배운 적이 있나? 라고 했던 부분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조동사와 완료실자가 나오는 거에서 이 완료실에 또 뭔가 더 합쳐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파트 7에서 추가적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파트 6에서 두어 문장 나온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트 7에 있는 걸 제대로 배우고 난 뒤에 해도 모방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트 7에서 시제에 대해서 볼 겁니다 시제는 수도 없이 많죠 현재, 과거, 미래, 완료시제, 진행형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완료시제에 대해서 좀 더 볼 겁니다 완료시제는 지금 띄워져 있는 것처럼 현재 완료가 있고요 종류에는 해석은 해왔다 또는 어떻게 어떻게 한 적이 있다 이런 뜻의 두 가지 정도의 뜻을 고교 수준에서는 이 이상의 뜻이 굳이 해석을 나눌 필요가 없어서 선생님이 두 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는 생긴 게 have 또는 has, pp 이렇게 생겼고 해석의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수준에서 늘 얘기했지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뭐든 완료시제는 더 이상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석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맨날, 맨날 해들 현재 완료인지는 모르고 가진다 이러고 있을 거냐고 계속 그래서 완료시제를 어떻게 좀 잘 체크할 수 있냐 그거를 위해서 지금 해석 방식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현재 완료에는 첫 번째 해왔다, 뭐뭐 한 적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는 생긴 게 have, pp죠 맞죠? 그래서 have, pp니까 과거 완료가 뜻이 뭔가 좀 다를 줄 아는데 그렇진 않아요 해왔었다, 한 적 있었다 뭐가 다릅니까? 이 have 자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별 차이가 없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완료라는 것이 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완료라는 시제 자체가 우리나라 한국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로 이 과거 완료 시제를 표현할 말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표현한다면 최대한 표현한다면 해왔었다 뭐뭐 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자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살짝 현재 완료든 과거 완료든 큰 차이는 없다 형태는 좀 다르죠 맞죠? 학교 내신 시험에서의 과거 완료는 약간 유의미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과거 완료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쓰는 표현이 왜 쓰게 됐냐면 한 문장 안에서 과거 표현이 여러 개가 나왔을 때 더 옛날도 있고 덜 옛날도 있잖아 그래서 이 더 옛날과 덜 옛날을 구분하려면 영어를 쓰는 화자는 항상 정확하게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한 건지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냥 밥 먹었어 밥 먹어 이렇게 굳이 막 세세하게 그 안에서 밥을 먹어 왔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영어를 쓰는 화자들은 대부분 시제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덜 옛날과 더 옛날을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에서도 과거 완료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내신 시험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고 오늘은 해적 방향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죠 I have lived in Incheon for 5 years 나는 살아왔다 인천에서 5년 동안 자 여기서 보면은 have lived 맨날 뭐합니까? 여러분들 해석할 때 나는 가졌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항상 have 다음에 pp가 온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나는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선의 개념이라고 내가 파트 6에서 설명했습니다 완료 시제는 그래서 5년 동안이니까 내가 5년 전이나 4년 전이나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계속 살았다고 그러니까 순간에 딱 살고 만 게 아니라 쭉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 시제로 쓰는 겁니다 두 번째 had lived 얘도 마찬가지 과거 완료지 과거 완료인데 얘도 4, 5 years에서 5년 동안이라고 했어요 자 나는 살아왔었다 서울에서 5년 동안 아 쌤 그럼 얘랑 얘랑 차이는 뭐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예요 그래서 내가 5년 동안 살아왔다고 했으면 과거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산 거예요 지금 이후로 살지 안 살지 몰라도 어쨌든 지금까지 산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5년 동안 살아왔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더 이상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올해가 2020년이니까 예를 들면 나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에서 살아왔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안 살잖아 5년 전이고 5년도 전 더 전이고 그런 경우에 쓰는 게 과거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의 복합 형태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가 메인입니다 현재 완료 과거 완료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크게 어려움도 없고 숙달적으로 연습을 좀 한다면 해석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근데 항상 무리는 어디서 발생하냐 이 완료 시제가 혼자 쓰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완료 시제 하나만 딱 쓰면 이거는 몇 번 연습하면 돼 근데 완료 시제랑 현재 진행형이랑 같이 쓰이거나 이렇게 복합적으로 형태가 섞여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딱 형태를 봤을 때 이 형태가 완료 시제랑 현재 진행형이랑 합친 것이네 생각이 안 들어 왜? 그런 형태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지 않거든 그리고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숙지를 안 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복합 형태라고 내가 표현하니까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진짜 어쩌다 한 번 쓰는 그런 표현인 줄 아는 거야 근데 이 복합 형태는 어쩌다 한 번씩 쓰는 형태가 아니라 정말 정말 많이 쓰이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가 어떻게 합쳐지는지를 어떤 형태를 가지는지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실제로 거의 암기하다시피 돼야 됩니다 딱 보자마자 알아야 됩니다 봅시다 완료 시제랑 현재 진행이 합친 것 한번 볼게요 완료 시제는 우리 어떻게 생겼다고? have pp 또는 has pp 또는 has pp 또는 has pp 과거 완료, 현재 완료 거기서 내가 그냥 통상 편하게 have pp만 쓸게요 칸이 적어서 have pp라고 하죠 거기에 만약에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ing죠 우리 해석은 어떻게 하는데? 뭐뭐 하는 중이다 하잖아 이 현재 진행형이 완료 시제랑 같이 쓸 수도 있겠지 언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도 하는 중인 거야 그러면 뭐야? 합쳐야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짬뽕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데? 이 비동사와 이 pp를 섞어서 비동사의 pp 형태가 뭐냐면 bin입니다 이건 좀 외워놓으세요 비동사의 pp 형태는 bin이다 알겠죠? 그래서 have pp, be ing 교집합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 have been ing입니다 그래서 많은 애들이 실수하는 거 이 bin이 나오면 항상, 이 bin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항상 해석할 때 왜? 어? 멈칫해 왜? 이 형태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자체가 막 떠오르지 않거든 근데 이 bin이라는 형태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 왜냐면 비동사가 pp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 비동사가 have been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완료로 쓰인다든지 과거 완료로 쓰인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뭐가 없으면 모를까 이 뒤에 뭔가 있다면 이렇게 이 비동사는 별 의미가 없어 우리 진행형의 비동사 플러스 ing지만 이 비동사에 뭔 뜻있노? 그냥 ing에 하는 중이다라는 뜻을 가지지 이거 하는 중이지 비동사는 크게 의미를 많이 관여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 bin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해석이 있어서 막상 어떻게 해석할지를 막 고민하는데 이 bin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뒤에 뭐가 나오면 우리 그런 말은 있지 Have you ever been to New York? 이런 말 쓰잖아 뉴욕 가본적 있냐? 어디 가본적 있냐? 라는 말에 have been에 많이 쓰긴 하는데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그런 경우는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는 listening에서 많이 들리는 거지 쉽게 우리 읽기 문제에서 독해할 때는 그 말보다는 여기 훨씬 더 많이 쓰니까 이걸 봅시다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해석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해왔다와 하는 중이다가 합치니까 해오는 중이다가 되는 거지 음... 이 형태가 이렇게 해석된다 자, 봅시다 이 형태는 아, bin ing 어디 끝에? 끝에 ing가 오는 걸 중점적으로 보면 됩니다 자, 우리는 좀 하나의 원칙을 세웠네 bin이 나오면 뒤에 뭐가 있는지 봐라 그리고 뒤에 ing가 나왔다 그건 무슨 뜻이야? 진행형을 담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한다 끝! 알겠죠? 다음 두번째 해서 한번 볼게요 we have been making 우리는 시선이 항상 어디가 있냐면 여기 꽂혀있어 여기 여기 빈... 아, 뭐야? 이게 뭐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얘가 아니라 얘를 봐야 돼 여기를 봐야 돼 그래서 make가 원래 원형이고 거기에 bin 붙고 have 붙는 거야 알겠죠? 가지고 있다 안 됩니다 진짜로 이거 making에 생각해야 돼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지 만드는 중이네 근데 have been이네 아, 만들어 오는 중이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만들어 오는 중이다 이 제품을 끝 알겠죠? 그래서 항상 여기 bin이 나온다면 그 뒤에 ing가 오는지 뭐가 오는지 지켜봐라 다른 것들이 오는 형태도 있어 그건 뒤에 좀 볼게요 다음 you could have been watching 해서 너는 could have been watching 봐, 올, 자, 보기까지만 했어 내가 왜냐하면 watch에 ing 붙었으니까 그리고 앞에 bin이 있으니까 아, 뒤에 ing 진행의 의미 해 오는 중이다 그러면 봐 오는 중이다지 근데 우린 뭘 빠져먹었지? 구두가 없잖아 그래서 봐 올 수 그러니까 봐 오는 중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고를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내가 얘기했지만 조동사의 완성형태죠 조동사에다가 완료에다가 ing까지 붙어 있으면 진짜 머리 터지지 근데 우리는 뭐만 신경쓰면 돼? 얘만 신경쓰면 돼 뭐 말고 자제구려한 건 최대한 나중에 신경쓰고 메인은 얘잖아 얘가 원래 동사였던 거야 원래 you watch에서 you are watching이 되는 거고 you have been watching이 되는 거고 you could have been watching이 되는 거고 붙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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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니까 크게 여기서 앞에 부분보다는 여기 부분을 봐라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거 현지완료의 복합형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완료시제에다가 아까 진행형 합친 거였었는데 이번에는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우리가 파트 6에서도 계속 얘기했었던 건데 비동사에 pp가 더해져서 bpp의 형태를 가지고 해석은 수동이니까 당하다 또는 어떻게 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유의할 거 하나 하게 되는 건 수동이 아닙니다 알겠죠? 내가 만드는 거나 내가 만들게 되는 거나 어쨌든 내가 하는 건 똑같아서 능동이에요 그래서 하게 되는 거를 수동으로 착각하는 학생들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하게 되는 건 수동이 아닙니다 알겠죠? 수동태 동사 보겠습니다 완료시제에 일단 생긴 거 아까 얘기했듯이 해브 또는 해즈 또는 해드 pp고요 거기에 수동태 동사인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비동사 플러스 pp는 어머 물결이지만 그냥 플러스입니다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로서 어떻게 어떻게 되다 당하다 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합쳐지면 어떤 형태가 되겠노 아까와 똑같아요 이 pp 형태로 또는 비동사가 이게 합쳐지는 형태로 돼서 쭉 이어지겠죠 어떻게? 이렇게 형태가 have been 그대로 나오고 아까는 마지막에 뭐였냐면 have been ing 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have been pp에요 그냥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얘만 달라졌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have been 다음에 그 뒤에 뭐가 오는지를 꼭 집중하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pp가 오느냐 아까 그럼 앞에서 ing가 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의미는 천차만별입니다 볼게 여기서는 have pp 현재 완료 해왔다와 수동태 동사인 되다가 합쳐지니까 어떤 뜻으로 바뀌냐면 어떻게 어떻게 되어왔다 뭐 만들어져 왔다 보여져 왔다 형성되어 왔다 이렇게 되겠죠 뭐 해져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바뀝니다 아까 해오는 중이다의 ing 보통이랑은 완전 다른 거죠 맞죠? 의미가 능수동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의미를 상당히 많이 해칠 수 있어요 잘못 해석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been이 나왔다 그건 뭘 봐라? 뒤에 뭐 오는지 맞죠? 물론 have가 오는 경우 알겠죠? 보겠습니다 예문 뭐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수동태와 완료시제가 합쳐진 것이 나오는 경우겠죠 볼게요 you have been asked에서 ask가 뜻이 뭐냐면 요청하다 물어보다예요 요청하다 물어보다인데 너가 요청을 해왔다라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have been이 나왔는데 뒤에 뭐가 나왔냐 pp가 나왔네 그럼 뭐랑 합친 거야? 수동태랑 짬뽕 어떻게 되어왔다 어떻게 해져왔다 라고 하라 했고 ask는 여기서 요청하다가 원래 뜻이고 그럼 여기서 해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요청을 받아왔다 또는 요청되어왔다 뭐 다 괜찮은데 받아온 게 가장 자연스럽죠 너는 요청을 받아왔다 보는 것을 this picture 이 그림을 자 질문 하나 여기 투브 동사 나왔죠? part 1 했다 얘기했던 거예요 문장 맨 앞입니까? 아니죠 맞죠? 그럼 요약판 뭐가 있습니까? 동사 있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하는 것이죠 했던 거 복습 밑에 거 this book 이 책은 has been read 입니다 이거 read 아닙니다 read는 원래 원형의 read고 이게 pp 형태로 쓰이면 read는 형태는 바뀌지 않는데 뭐만 바뀌냐면 발음만 바뀌어요 read라고 알겠죠? 그래서 읽다였는데 이 책이 지금 보면 have been 나왔고 has been도 have been이 나왔고 전부 다 완료인데 완료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왔다? pp가 나왔다 무슨 뜻입니까? 수동 대음이다 어떻게? 읽혀져 왔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읽혀져 왔다 모든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이렇게 짬뽕이 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항상 have been 또는 been 뒤에 뭐가 있는지 봐라 다음 자 요거 1번 2번은 동사로 쓰일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였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 플러스 진행형 해가지고 어떤 뜻? 해오는 중이다 ing 끝에 온다 했고 두 번째 두 번째는 have been pp 어떻게 pp가 끝이 온다 했고 의미는 되어왔다 또는 뭐 뭐 해져 왔다 이렇게 된다 했죠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완료 시제 플러스 동명사예요 완료 시제 플러스 동명사에서 우리는 하나 알아둘 게 있어요 동명사는 여러분들 동사입까? 동사가 아닙니까? 우리 첫 번째 파트 1에서 했던 겁니다만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에는 세 가지 종류밖에 없죠 일반 동사 조동사 비동사 이거 세 개밖에 없잖아요 동명사는 동명사는 동사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완료 시제랑 합쳐지는 경우는 어떤 뜻이냐면 자 우리 동명사 했던 거 해석하는 방식 생각해 봅시다 해석하는 방식은 한 개뿐이었어요 하는 것 맞죠? 근데 순간 딱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든 것 본 것 말한 것 딱 그 순간에 딱 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친구가 계속 습관을 안 고쳐 나쁜 습관을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내가 계속 말해왔던 거 왜 안 지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계속 말해왔던 것 자 이거는 순간 말한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왔고 계속 해온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물론 한글에서는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내가 말한 거라고 해도 한국에서는 크게 의미를 망치지 않아요 말해온 것이라고 꼭 안 해도 돼 그냥 말한 것이라고 해도 돼 근데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말한 거라고 하면 순간 잠깐 딱 얘기한 거고 말해온 거면 맨날 얘기한 거 의미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싶어하는 영어를 쓰는 화자를 생각하면 이것은 구분이 돼야 되고 실제로 구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빈도는 조금 더 아까 앞에 나왔던 1번 2번보다 좀 적을 수는 있어도 구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볼게요 완료 시제랑 동명사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have pp의 완료 시제 해왔다 거기에 동명사는 ing 근데 잘 생각해 비동사 없지 왜? 진행형은 아니거든 이게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잖아 근데 동명사는 ing잖아 그냥 비동사 없이 자 그럼 질문 머리가 아프죠? 왜? 원래 이렇게 합쳤잖아 근데 비동사도 없고 하니까 합칠 게 없어서 ing랑 pp랑 합쳐야 되는데 ing랑 pp는 도대체 어떻게 합치냐 아니 뭐 예를 들면 made랑 ing랑 합치면 madeing이야? 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다 붙여? 앞에 있는 have랑 이 ing랑 합치면 그래서 어떤 형태를 가지냐 형태는 having pp입니다 having pp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가지는 게 동명사가 오는 위치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에 온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 문장 맨 앞에 올 때 문장 맨 앞에 올 때 뒤에 동사가 있으면 동명사라고 했죠 두 번째 문장 맨 앞이 아니라면 내가 어느 자리에 올 때 ing 앞에 뭐가 올 때 동사가 오거나 전치사가 올 때라고 했죠 이런 경우에는 동명사라고 했는데 그 위치에 이 ing가 온 것일 뿐이야 근데 착각하는 거 가지는 것 이러면서 가지는 것 이렇게 해석한다 동명사인 걸 알아도 문제는 왜? 뒤에 안 보거든 가지는 것이라고 나왔는데 뒤에 pp가 나온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죠? 항상 have와 pp가 짝꿍이면 무조건 완료시제입니다 거의 대부분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having pp 하면은 원래 동명사랑 완료시제랑 합쳐진 형태를 토탈로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다음 그럼 해석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해온 것 입니다 알겠죠? 뭐뭐 해온 것 한 것 아니에요 하 할 것 아니에요 해온 것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알겠죠?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예문 보면 thank you for having developed 되어있죠? 이거 많이 해석하는 실수 뭐라고 하냐면 고맙습니다 가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고 근데 develop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많이 그래 되고 마찬가지 밑에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걱정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가지는 것에 sin?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치 앞만 보고 해석하는 거죠 한 치 앞만 보고 그러지 말고 내가 얘기했지만 감사합니다 너에게 for having 가지는 것 하려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 pp가 있잖아 이거 pp 아니면 그냥 문장 동사인 거야 말이 안되지 동사 이미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아 얘는 pp having pp 아 봤는데 이거 현재 완료랑 동명사랑 합친 거 해온 것 바로 나와야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고맙습니다 너에게 발전 또는 개발 해온 것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를 이래 되는 거죠 마찬가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뭐에? 본 것에 가진 것에가 아니라 봐 온 것에 너를 이래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게 동명사랑 완료실자랑 합친 것이고 이것은 상당히 많은 혼선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번은 상당히 좀 횟수나 빈도는 좀 적게 나오더라도 한 번 나올 때 임팩트가 커요 아예 해석이 안 되거든 아예 안 돼 그래서 사실 이 문장도 내가 해석해 줬으니 그렇지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 해석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아니란 말이야 이걸 모른다면 그래서 꼭 꼭 숙지해 놓으세요 요렇게 알겠죠? 요렇게까지고 그 다음 뭐 예문 294번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294번 자 예문 선생님 말이 안 해줍니다 몇 개만 간단하게 볼 거예요 볼게요 294번 문장 봅시다 rising cost of food has contributed to this situation 돼 있죠? rising 자 생각합시다 rise 뜻이 뭡니까? 원래 원형 오르다예요 그래서 rising cost 올라가는 비용 그러니까 증가하는 비용은 of food 음식 그 비용은 has contributed 자 여기서 현재완료 나왔죠 가지다 아닙니다 제발 contribute 뜻은 뭡니까? 기여하다 또는 기부하다 인데 여기서는 비용이 기부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기여하는 게 맞겠죠? 근데 기여를 했다? 아니다 기여를 해왔다 어디에? 이 상황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음 전통적인 현재완료 형태의 해석 방식을 보이게 했었어요 두 번째 자 요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라서 선생님이 넣었어요 이런 구호체로 많이 쓰인다 했던 진짜 have been이든 has든 had든 been만 딱 끝나고 뒤에는 없어 그러니까 원래 has been ing 또는 has been pp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 그냥 끝 이런 경우도 있거든 이런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경우냐면 대부분 우리 구호체에서 했던 가본 적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have you ever been to new york 이런 말 했었잖아 마찬가지 그녀는 has been 하면 가본 적이 있는 거야 어디에? to the station 그 역에 to see 자 복습 좀 합시다 투브 동사 문장 맨 앞입니까? 아니죠 앞에 뭐 있습니까? 명사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 보는 또는 보기 위해 근데 여기서 보기 위해가 자연스럽지 바로 보기 위해서 그녀의 친구를 off 가는 걸 그러니까 배웅하러 간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have been, has been, had been 뭐든 가본 적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예외적인 좀 한 번씩 쓰이는 구호체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알아넣으세요 물론 이게 문법적으로 틀렸다는 건 아니야 문법적으로 아주 정상적인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넣으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원래 비동사의 뜻이 네 개가 있잖아 얘들아 보면 이다 뭐 뭐 뭐 선생님이다 할 때 이다 하다 행복하다 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뭐 되다 뭐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런 것처럼 또는 있다 뭐냐면 나는 이 방에 있다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표현이 있단 말이지 근데 있다 라는 표현을 현재완료나 과완료 시절에 쓸 때 이런 식으로 어떤 뜻이 바뀌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나는 지금 뭐 사무실에 있다 표현이 완료 시절을 쓰면 나는 사무실에 있어 온 거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스테이션 역에 있어 왔다 이건 뭐냐면 가봤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그 역에 사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래서 가본 적 있다라는 표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만 예외적으로 알아놓으세요 다음 296 쌤 좀 많이 해주네요 오늘 원래는 다 적어야 되는데 직접 he had been sick 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쌤 아니 아니 been 나왔으면 뒤에 ing 안에는 pp 라며 근데 sick은 뭐예요 이래 되는 거죠 이것도 가본 적 있는 거예요 라고 된단 말이야 가본 적 있다는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장소가 나와야 돼 근데 이건 장소가 아니잖아 sick는 뜻이 뭐냐면 아프다잖아 그럼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쌤 been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 해온 거야 자 봅시다 sick 그냥 he is sick 하면 뜻이 뭐예요? 그는 아프다지 근데 그걸 뭐로 바꾼 거야 그냥 had been sick으로 바꾼 거야 그러면 그가 시제만 바뀌어야지 아프다 해서 뭐로 바뀌니? 아파 왔었다로 바뀌죠 맞죠? 왜? 과거하려니까 이거 쫄 필요가 없어요 쫄 필요가 없고 당황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뭐만 생각해 been 나왔다 뒤에 장소 가본 적 있다 뒤에 형용사 같은 sick, happy, beautiful, handsome 등등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야? 아 이래 왔다 맞죠? 그 다음에 ing 해오는 중이다 pp 왔다 되어왔다 이거 바로 나와야 돼 알겠죠? 고민에 시간을 두지 마요 단어 하루에 50개씩 100개씩 외우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식 4개 5개 외우는데 짤짤해면 안되죠 다음 계속 볼게 그는 아파 왔었다 한 주 동안 when the doctor was sent for 여기서 사실 신표인데 이게 좀 티가 안나네 그냥 마침표 같네 그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보내줬을 때죠 맞죠 왜 이거 수동태니까 원래 send인데 비센트 bpp 맞죠 수동태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죠 딱 3개만 예시를 해줬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왜 3개를 해줬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복합적인 형태 말고 조금 좀 뭔가 평상시에 해석되는 방식과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거 실제로 다르지 않은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 파트 6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조동사 나올 때 우리 기억나니 there is there are 거기에 있다 할 때 그 사이에 may 쓱 들어가가지고 뭐야 there may be 너희들 뭐라고 하니 그들은 이렇게 좀 이상해지죠 그런 것처럼 그냥 평상시에서 똑같이 해석하는 거에 뭐만 뿌렸는데 그냥 완료시제 양념만 살짝 쳤는데 완전 다른 음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좀 당황하지 않으라고 선생님이 좀 약간 예외적인 경우 전통적인 경우 살짝 예외적으로 보이는 경우 두 가지를 좀 짚어 줬어요 그거 외에는 오늘 배운 거에서 계속 활용해서 해석해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강의할 때 그냥 알다시피 구문독해는 직접 해석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이건 좀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거라서 우리 구문독해를 할 때 우리가 해석을 적잖아 말로 하는 건 아니고 해석을 적는데 해석을 적을 때 많은 학생들이 빠지는 이 뭔가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아 이건 뭐 나 할 수 있는데 적기가 귀찮다 아 나 이거 해석 다 됐는데 눈으로 그냥 보면 나 무슨 말인지 대충 아는데 근데 이걸 적어야 돼 이런 생각을 1차적으로 많이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해석이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못 적겠어 막 쫄리는 거야 내가 적으면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아 아 이러면서 있어 그러면서 뭐 해 빈칸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와가지고 샘 나 이 문장 모르겠어요 이랬다고 그럼 내가 물어보지 야 니 희뜻이 뭔지 모르냐 알아요 뭔데 그는 헤드빈스에 이거 뭔지 모르냐 아파 온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안 적냐 이라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 정답에 너무 확신이 있어서 본인 해석에 너무 확신이 있어서 좀 try 해보고 시도를 해봐야 느는데 구문독회는 그 시도 자체를 안 해보고 쫄아서 도망가는 학생들도 있어 근데 나는 늘 얘기했지만 구문독회 우리 나눠주는 교재 해석 적어서 틀린다 한들 누가 때리냐 이거야 그러니까 누가 쫓아오냐 누가 혼내냐 이 말이야 틀리는 거 겁먹으면 내 해석이 틀리고 내 해석이 잘못되는 거 겁먹으면 도캐는 늘 수 없어요 무조건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고 깨져보고 깨진다는 거 여기서 틀리는 거겠지 틀려보고 왜 틀렸는지 생각해보고 그 틀린 걸 고쳐보고 다시 시도해보고 그게 돼야 된단 말이야 이거 한 방에 그냥 술술술 맞춘 학생이면 구문독회를 왜 바로 문제 풀고 있지 그게 아니라 구문독회에서 항상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석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는 것이고 그럼 그걸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완벽은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수도 없이 자빠지는 연습과 수도 없이 다치는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근데 뭐해 그 연습은 안해 근데 완성이 되고 싶어 또는 그 연습을 하려니 내 실력이 너무 탄로 나는 것 같은 거야 나 진짜 못한다 싶은 거야 그래서 뭐해 마음의 상처가 또는 자존심의 상처가 생겨 그래서 못하겠어 그래서 안 적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사실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얘기가 그래서 뭐 또 좌절이 같아 보이겠지 뭐 그렇게 보일 건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항상 트라이하는 자에겐 성장이 따라옵니다 항상 시도하지 않는 자에겐 성장의 시작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도해보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적어보고 틀린 거 고쳐보고 거기서 해결되는 겁니다 원래 항상 우리 뭐 운동 많이 해봤지만 운동은 원래 앉아서 책 본다고 운동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되는지 열심히 머릿속으로 생각만 한다고 늘지 않아요 항상 뭐예요 그 힘들어 죽겠는 순간에 진짜 막 도저히 못하겠고 못 움직이고 거기서 한 발자국 움직이고 두 발자국 움직이고 한 번 더 늘고 하는 거에서 내 몸이 근육이 성장하는 거거든 마찬가지예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힘들고 적기 귀찮고 불편하고 자존감 떨어지는 것 같고 자신감 없고 그런 순간에 에이 몰라 하고 적어보는 사실 그 시도 또는 적극성이 필요해요 구문독회에서는 그래서 이 파트 7도 문장 수가 적지 않고 현재완료 같은 파트는 사실 조금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것 같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난 그 안에서 뭘 세워줬다? 원칙을 세워줬다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원칙을 난 세워줬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형태고 이렇게 해석했을 때 가장 좋다라고 선생님이 제시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보시고 뭐 하면 됩니까? Just try 하면 됩니다 알겠죠? 시도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파트 7 해석하는 것이 아마 바로 다음에 숙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구리강의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풀이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요거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해석 시작하길 바라요 알겠죠? 오늘 뭐 강의는 여기까지지만 여러분들 해석은 계속 지금 뭐 강의가 끝나면 바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강의는 여기서 끝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보면서도 감사합니다.